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보안 폴더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안 폴더를 사용하면 페이스북이라든가 카톡이라든가 이런 것을 두 개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고 민감한 사진이나 동영상, 남자들이 숨겨놓고 보는 사진이나 동영상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안 폴더에 넣어두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습니다. 보안 폴더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갤러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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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가수 장윤정 님의 폴더에서 여기서 사진을 딱 눌러서 제일 아래쪽에 보세요.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어요. 이걸 터치하면 제일 아래쪽에 보세요. 일반적으로 복사 앨범으로 복사 이동 만들기 태그 추가 이런 거 하잖아요. 아래쪽에 보면 보안 폴더 공간으로 이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사람들이 의심해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는 거예요. 제가 보안 폴더 공간으로 이동 이거 터치하겠습니다. 터치를 했어요. 그러면 보안 폴더가 이렇게 뜨는데 저는 패턴 사용을 하겠어요. 여기서 패턴 사용을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안 폴더로 사진이 이렇게 이동되었어요. 이동 됐는데 그럼 보안 폴더를 어떻게 찾아가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리고 갤러리뿐만 아니라 내 파일에서도 들어가 보겠어요. 내 파일에서도 터치했습니다. 터치해서 DCIM에서 등대 사진 여기 하나를 제가 하나 길게 눌렀어요. 그리고 이것을 제일 아래쪽에 보세요. 더보기 있죠. 더보기를 터치하면 여기도 역시 보안 폴더 공간으로 이동이 있습니다. 이걸 터치하셔도 터치하면 제일 위에 지금 막 잠시 뜯다가 사라지셨어요. 보안 폴더로 이동했다 이렇게. 그래서 숨기고 싶은 그런 것을 보안 폴더로 갖다 놓으면 되는데 그럼 보안 폴더를 어떻게 찾느냐 찾지를 잘 못해요. 대부분이. 여기서 홈 버튼을 터치했습니다. 터치해서 이 화면에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쑥 잡아당기면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러한 제일 위에 화면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이것을 한 번 더 아래로 쑥 당깁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가면은 보안 폴드라고 위쪽에 있죠. 일반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지금 제가 터치를 했어요. 이렇게 비활성화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안 폴더라는 앱은 뜨지 않아요. 그래서 보안 폴더를 뜨게 하려면 여기서 보안 폴더를 이렇게 터치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세요. 선명하게 됐죠. 이렇게 활성화가 돼야 돼요. 보안 폴드가. 활성화가 되면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는 이 보안 폴드 앱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홈 버튼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앱스를 띄우려면 화면에서 아래쪽에서 위로 살짝 올립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 앱스. 저는 여기 앱스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제일 뒤에 여기 보안 폴드라고 있죠. 자 여기요. 보안 폴드라고 여기 있죠. 이렇게 앱이 뜨게 됩니다. 앱 보안 폴드를 터치하면 패턴 사용이 나오는데 저는 지문 사용해도 패턴 사용이 나오는데 저는 패턴 사용해서 들어가겠어요. 패턴을 사용해서 저는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제 보안 폴드라고 위에 되어 있죠. 이렇게 보안 폴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 보안 폴드들은 아까 여기에서 갤러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파일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갤러리 일단 들어가 보겠어요. 그러면 앨범에서 제가 이렇게 여기 가져온 그런 아까 가수 장윤정 가져왔죠. 장윤정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가수 장윤정 씨를 그리고 아까 등대 있죠. 등대 이것도 여기 가져왔죠. 등대 속에 많은 사진이 있는데 그것이 사진을 가져오면 이같이 폴드 속에 그 사진이나 동영상이 저장이 돼요. 여기 보시면 차이나 걸 있죠. 여 같은 것도 이렇게 툭 터치하면 그 속에 차이나 걸 동영상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동영상도 지금 현재 이렇게 터치하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앨범도 갤러리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내 파일에서도 여기 지금 현재 숨겨난 게 있어요. 이거 다 숨겨져 있습니다. 내장 메모리 터치하면 여기 내 컴퓨터 이동이 여기 있고 DCIM 이렇게 있죠. 이렇게 쭉 있는데 DCIM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가수 장윤정 임영웅 있죠. 아까 가져왔잖아요. 터치하면 이렇게 파일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뭐랄까 민감한 그런 것은 이와 같이 내 파일에서 보안 폴더에 저장하면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보안 폴더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겠어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페이스북을 제가 여기 가져왔어요. 벤더도 가져왔어요. 이렇게 앱을 가져오면 원래 보안 폴더 밖의 일반 화면에서도 페이스북과 벤더가 있고 보안 폴더 속에도 이와 같이 페이스북과 벤더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설치할 수 있어요. 한 스마트폰에 그러면 페이스북과 벤더가 벤더가는 그 아이디를 달리 계정을 달리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주 편리해요. 그러니까 한 스마트폰에 극단적인 애로는 카톡도 두 개를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보세요. 상단에 여기 플러스 있죠. 플러스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제일 위쪽에 보면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도 있고 갤럭시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 다운로드한 앱이 이렇게 쫙 떠요. 이렇게 자기가 설치한 앱이 뜨죠. 이것을 가져올 수 있어요. 가져와서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민감한 그런 것도 앱을 숨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개를 설치하고 하고 싶으면 두 개를 설치해서 계정을 달리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라 할까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샘플이니까 아무거나 한번 해보겠어요. 여기서 삼성뮤직 있죠. 음악 연주하는 것은 삼성뮤직이 제일 좋아요. 삼성뮤직을 딱 터치했어요. 이 위에 보면 V자 체크된 게 보이죠? 그렇게 하고서 최하단에 보세요. 추가라고 했죠? 추가 제일 아래쪽에 추가를 터치하면 이와 같이 삼성뮤직이 여기에 이렇게 앱이 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여기 페이스북도 그리고 밴드 이 두 앱을 지금 현재 지금 추월해서 보안 폴더 밖에 있는 페이스북과 밴드와는 다른 계정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안 폴더에 앱을 이렇게 가져와서 설치를 하면 앱을 이렇게 가져와서 가져오면 다른 계정으로 들어가서 다른 계정을 넣어서 입력해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스마트폰에 두 개를 설치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계정을 하는 거죠. 밴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편리합니다. 그렇게 하면 스마트폰 이용에 새로운 지핑이 열리두군요. 그리고 저 위에 상단에 보시면 자 여기 상단에 보시면 최상단에 여기에 점색이 있죠. 이 점색에 이것을 터치하면 여기에 설정이 있죠. 설정 이게 중요합니다. 설정에서 터치를 해서 잠금 방식이 여기 제일 위에 있는데 여기서는 패턴과 지문인데 패턴을 하든지 지문을 하든지 잠금 방식을 설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력한 패턴 보이기를 체크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보안 폴더 여기 잠금 있죠. 이것은 화면이 꺼지면 자동 잠금이 제대로 해야 보안이 되겠죠. 그리고 앱스 화면에 보안 폴더 추가 이것은 보안 폴더로 추가해서 앱이 보이게 해야 되겠죠. 보이게 하면 사용하기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여기 중요한 것은 다른 것도 다 해보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추가 설정 있죠. 추가 설정 이걸 터치하면 여기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삭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위에 3개는 읽어보세요. 여기 삭제를 터치하면요. 터치하면 이렇게 이 보안 폴더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이 밑에 여기 보면 체크한 거 있죠. 보안 폴더 미디어 파일 보안 폴더 있던 미디어 동영상 사진 이런 것을 여기서 삭제하면 보안 폴더 밖에 그것이 없을 때는 완전히 스마트폰이 사라져버리죠. 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여기에 아래쪽에 체크를 하세요. 체크를 한 다음에 하면 4파일의 내장 폴더에 시큐어 폴더에 이제 저장이 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이 그리고 그 다음에 삭제를 터치하면 보안 폴더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다시 여기 점 3개 있죠. 더보기 여기 3점을 들어간다면 잠그고 닫기 있죠. 이걸 잠그고 닫기를 터치하면 잠그면서 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안 폴더를 지금 현재 화면에 떴죠. 이것을 닫게 됩니다. 다음에 파일 추가 이것도 터치해가지고 터치하면 파일을 추가할 수 있어요. 한번 터치해 볼게요. 파일 터치하면 여기에서 보세요. 내 파일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문서 이런 등등을 추가할 수 있어요. 터치해서 해보면 쉬워요. 다시 3점을 터치해 보겠어요. 터치해서 여기 재미있는 것은 나만의 앱 편집이 있어요. 나만의 앱 편집. 이거는 현재 무슨 뭐냐면 터치해 볼게요. 하면 이게 보안 폴드라고 되어 있죠. 보안 폴더 이름이 보안 폴더인데 이것을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나의 아지트 라든가 나의 비밀 비밀 창고 라든가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아이콘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터치해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꾸고서 아이콘을 바꾸고서 아래쪽에 있는 적용 있죠. 제일 하단에 보세요. 적용 있죠. 적용 터치하면 이름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상 아주 중요한 보안 폴더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보안 폴더 사용하기 전과 보안 폴더 사용 후의 스마트폰 사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당히 편리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기능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